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센터에 가고싶어? 아까 혜전이 많았어? 혜전이? 응 혜전이 많았어 그 다음에 다른 친구 헌서는 없네? 헌서? 헌서 없네 센터 없네 센터에 있겠지 어디가? 어디가? 뭐 사고싶어? 뭐 사고싶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사고싶어? 응? 했어요 응 방금했어요 달고나들 뭐 사고싶어? 달고나들 이거 진짜 없네 이건 어디서 안갔어요?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지? 뭐게? 이건 2000원으로 해도 되고 2000원 아니야 자 읽어봐 1500원 1500원 2000원 내도 돼? 응 니게 얼마? 이거? 300원 여긴? 700원 그래 했어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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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